자, 계속 가도록 하죠 어? 거의 이건 샷건이야 샷건 샷건 플러스 그거 저격증 투명 정거장에 fitt 이거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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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ion 어으 총정말 좋아요 아 저 위로 올라가고싶은데? 어디 빨간점이 보이는데? 저 위로 올라가고싶은데? 자 왔어요 적들을 몰려온다는데? 어디야 어디 열차 열차 타려고 어어 어어 앞뒤로 다오니까 힘들긴 하다 여기는? 여기 또 막는거 같은데? 일단 순화 두발있어요 뭐 열차야 뭐 사실 안올거같아요 나도 뒤에서도 온거아니야? 자 깨뜨려 버리구요 어어 이거 뭐야! 왜 미치..총을.. 권총 갖고.. 아..야..나 진짜..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여서 그냥.. 이쪽으로 나무는 것 같아 나와라 I'm covering you 뒤쪽에서요? 빵! 빨빨빨빨 어..왜 안죽어? 빨빨빨빨 됐나? 오케이 자..죽이고.. 세 명 여기 중국 쪽인 것 같은데? 오.. 오..또..또..또..앞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음.. 트랜지 시스템 데이터 드릴드 라이브 슈틀드 미니테인 콩배드 포스터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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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너무 앞으로 간건데 지금 그러다가 죽은 죽었던것도 있고 어어 어 안죽었어 몇명이야? 오오오 빨리 빨리 오오 야임만 일로와 오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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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나 죽을뻔 하죠 지금 빨빨빨빨 빨빨빨빨빨 아 뭐야 왜 알았다. 기다리지 마 완전 무법자들이야 이네들 안쪽으로 도와줄게 오오 뭐지? 임무병경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린 요원의 칩기능이 꺼졌습니다 더이상 요원지원불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팟 아니 저 주인공 아니고 지원불가가 돼 이제 저 칩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아 아무거나 찍을수가 있네 어 뭐야 아니요 하긴 뭐야 이거 저스트 어 자자 와 힘들어 힘들어 킹맞은 것만 써주세요 오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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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아 빨리 쟤네네네마자 잘 쏘기구요 잘 쏘기구요 어어어 좀 보지 어어어 나 어어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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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짜드인가 몇명이야 어어어 어어어 오오 이거봐 이거봐 무슨 무슨 분신숫어 저게 분신숫이 아니라 내 머리를 해킹해서 내 머리를 해킹해가지고 저렇게 보이게끔 만드는걸거야 내 머리를 해킹해가지고 저렇게 보이게 만드는거야 음 오케 됐어 됐어 이 기업들 간의 거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이런 서로의 기술들을 이 요원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최고의 기술들이죠 그걸 빼가지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닐까 자기네들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게 아닐까 일단 총알 좀 꽉 채우죠 야 총 내놔 총 내놔 총 야 총 내놔 총 야 너 왜 총알 조금밖에 안주냐 됐어요 이건 벌써 다 썼어 스나총은 스나총은 좀 주지 네네들 다 죽었나 아휴 왜 어떻게 해 일반인들도 꽤 죽었어요 민간인사정자 좀 나왔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가자 그럴면서 그 하궁류원이라고? 아 시민이 리아이야 가자 아니 야 너 왜 민간인들을 왜 죽여 다 죽었어 와 어... 나는 머릿속에서 정말 좋은 해킹 장치를 갖고 있는 거구요 시스템을 여기가 어떻게 가 야 다 죽였어 호방조정책이 안되면 되는 경우에 제거 되었습니다 뭔가 안개같은걸 살포했어요 그죠 어이 뭐야 수면가스같은건가 어이 어이 으 오오 좋아요좋아요 도리는 겨울손님 왔어 오세요 다 먹었나? 힘으로 해라 했지만 힘이 얼마나 셈인지 잘했어 이해가 안 가는게 힘이 왜 이렇게 쓴거지? 머리에 칩 박았다고 힘이 이렇게 쓰지나? 오오 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디세이블 엑스터널 컨트롤 소스 시스템 액세스 이야아아아아아 저는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데 어 미니건 두개가 지금 없어졌어요 누가 지금 들고있다는 소리인데 으어어어어어어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어?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어어 메인 시스템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뭐야 뭐야 후 이거 쏘는게 아닌거같은데 자아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어디 어디 안보인단 말이예요 나도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저게 잘 안보인단 말이예요 해킹해가지고 엔진 시스템 못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자 깨고요 됐나? 아 언제까지 또 나오는거 아니야? 아스파리 무장 엘기? 아스파리 무장 엘기 와아 저기 또 있어 또 막고있는거야? 막..맞는거야 이거 맞는것 같아요 오오 뭔가뭔가 와아 아 힐킹하는데야 쏘리야 조중하는데야 바쁘다 바빠 자식아 다닐거야 야아 오왕에 안죽네 아예 막 맞추고 있는거같애 에너지가 계속 다는거같애 그치 막 계속 불이 나요 더 한번 더 올거같은데에 또 못쏜다 또 못쏜다 아직 오케이 총알이요? 총알이요? 총알 무한이야 무한 총알 무한이야 총알 무한이야 내가 내 앞길을 막고있군 음 어 그 미션은 끝났나봐요 마일즈킬로 요원 귀환을 환영합니다 흠 이야아 야 진짜 앞만 보고있었으면 큰일뻔했다 이야아 씁 표현 잘해놨는데? 어 정말 잘해놨는데? 어떤 교 이렇게 공중으로 달리는 차가 나온다며 만약에 나온다며 만약에 나온다며 어떤 교통체계를 가지게 될까요? 교통체계도 되게 궁금해 만약에 이런 날아다니는 차가 나오면 교통벽구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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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민간인 안녕? 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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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복잡할거 같아요 대단한 조작을 해야되는것도 되게 많을거 같아요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을테구요 당연히 그리고 고도조정기 가 따로 있겠죠 고도조정기 같은게 뭐 다리로 아마 조정할거 같은데 고도조정기죠 아니면 손으로 돌려서 조정하려나 깜빡이는것처럼 아아 아니면은 헤드를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그 그 비행기보면 하는것처럼 함께 짐이 안의 이 점은 그 다음 시간에 날을 100% 마지막 da Studios 사고나면 죽는거 겠죠 뭐 만약에 차가 날아다니면 사고나면 죽는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야? best biotech mind of a generation such a shame follow me 아 탈출 시스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기본을 재택이로 생각하면 될 수 있겠다 너 괜찮냐?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시간을 잃어버렸네 저기 피가 왜 배워나오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너 기분이 어떠세요? 누가 저한테 밟아볼 수 있었는데? 자, 자크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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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릴리 뭐..뭐야? 괜찮아? 너 임마 그러니까 임마 민간인을 그렇게 죽이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거 벌받은거야? 어디서 가 나 나가나? 나가는거 아닌데요? 이쪽으로 나가는건가? 그러네 너와 메롯은 몇일을 감시해야하나 어..드릴박사를 감시해야하나나 흠 제일 괜찮은거 맞아? 이런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최고의 요원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예.. 최고의 힘이죠 뭐야 저거 무기는 아.. 아.. 화염방사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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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어 그래드 하나 더하나보네 지금까지는 어 자살과 무기 깨트리는거 두개 있었죠 어 아까전에 했던 그거잖아 이거 이번에는 적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어 어어 아니 머리에 침을 어떻게 준석하길래 저런 짓까지 하게 가능하지 이제 좀 굉장히 느리게 차네요 좋은 대신 자 총을 짓구요 아 어모하는건가 보구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 발표 도, 어 누구를 젤을 하는게 낫겠네요 nh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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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ất Brokkk Challenge successful. Performance was not optimal. Courrier took too much damage. Exit the simulation or Preach the marker to reset challenge. 이런..헥킹이네요 이번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판을 넘기면 그냥 죽는 것 같아요 뭔가 수집하거나 그런 재미는 전혀 없네요 잠시만요